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명식입니다. 어제 유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 2.92%나 반등을 하면서 작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엄청 강한 저항대로 잡혀있었던 여기 83달러를 뚫고 드디어 86달러라는 구간으로 올라와 주었는데요. 원유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사실 2022년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경기 침체하는 우려로 인해서 83달러로 닿을 때마다 꾸준히 하락을 거듭하였고 기적효과가 사라지고 미국의 전략비충류인 SPR 방출이 종료되고 사디와 러시아가 감산하라면서 안그래도 강했던 펀더멘탈이 더 강해짐에 따라서 매우 강하게 드디어 브릭가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유 펀더멘탈을 꾸준히 저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육가하락은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원유주들의 추가 매수에 기여했을 것이고요. 83달러라는 이렇게 강한 저항선을 뚫은 지금 이제는 저항선이 여기에 딱히 없기 때문에 88달러까지는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으며 93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목표 지점이 되었습니다.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를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CPI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로 제가 멤버십 분들께 종종 업데이트드린 지표인데요. 빨간색은 바로 9월 1일 기준의 지표이고 주황색은 8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단 이틀 만에 CPI 전망이 위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9월달의 수치이고 이것은 10월달의 CPI 예상 수치인데 8월 30일 대비해서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유가가 86달러를 갱신하였고 그 이후에 저항대가 특별히 없는 90달러대까지 나아감에 따라서 CPI의 지표는 전부 다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과론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유 펀더미터를 강하다는 것은 제가 2022년부터 꾸준히 알고 있었고 강해지는 흐름을 23년까지 꾸준히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에서 이미 갖고 있던 구글이나 아마존의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않았고 원유주에만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 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재점화는 더더욱 가중됨에 따라서 달러와 국채금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이니 채권을 상으로는 2배, 3배 등의 레벨을 잡았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오르려면 경기침체가 터져야만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은 골디락스를 보고 있고 데이터는 골디락스는커녕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침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제 발표된 매크로 데이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팜페이러스의 경우는 이렇게 187K가 나온 상태로 리바이스된 157K 수치 대비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실험율의 경우는 3.5%에서 3.8%로 높아지면서 이제 드디어 고용시장이 약해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했지만 고용시장에 참여하게 된 새로운 인원들은 무려 736K인 상태로 늘었으며 여기 Not in Labor Force를 보시면 2023년 7월 달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원의 수치가 99,899K로 여기서 약 525K의 인원들이 이렇게 빠짐과 동시에 이렇게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실업자 명단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여기 3.8%는 실험율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발표된 졸스샵 어플링의 수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마치 경기가 약해졌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했던 이유는 여기 이렇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원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일자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지표만 보고 골디락스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발표한 ISM Manufacturing Index와 ISM Price Paid Index 모두 컨셉 대비 높아진 수치를 보여주면서 경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재점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ISM Manufacturing Index는 47.6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심체를 의미하고요. 상승을 하면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 이상 경기 심체가 아니라 다시 인플레이션 쪽으로 재점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SM Manufacturing Index가 높게 나올 것이라는 것 또한 멤버십 분들께 이러한 자료로 공유 드렸는데 하얀색은 ISM Manufacturing Index이고 파란색은 가솔린 성장률로 두 개가 이렇게 밀접한 상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유 펀드멘탈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제가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유가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가솔린 또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ISM Manufacturing은 가솔린 성장률과에 발맞춰서 반등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SM Manufacturing Index가 인플레이션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3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그나마 조금 상승을 하고 있었던 QQQ는 매크로 지표 발표와 함께 하방암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표가 경기심체가 아닌 인플레이션 혹은 스택플레이션 쪽으로 잡힘에 따라서 유가는 어제 하루만큼은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국채금리 관해서는 매크로 지표가 어제 발표되기에 앞서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차트를 미리 분석드리면서 이렇게 머지않아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해줄 수 있다고 Falling Wedge 패턴의 이유로 채권의 투자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Falling Wedge 패턴과 동시에 매크로 지표가 인플레이션 쪽으로 잡히면서 국채금리는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번 국채금리의 반등은 그냥 하루짜리가 아닌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것이 CPI의 상방압력을 결국 줌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아직까지 조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라면 더더욱 그렇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차트와 밸류에이션 부분을 꾸준히 업데이트해드리면서 분석을 드려왔는데요. 테슬라는 여기 엘리엇 파동에 따라서 이제 C 파동을 향해서 내려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분석은 여기 카테고리에서 개별 주식 내 이러한 차트와 밸류에이션 분석에 수렴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최근 중간 분석을 보여드리면 여기 B 상승 파동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A에서 B로 상승을 보여주었고 당연히 여기 A 파동 때 주가가 상승하자 많은 분들이 후회를 어느 정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 파동 웨이브에 입각해서 B 파동 다음에는 C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드렸고 테슬라가 또다시 가격 인하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5% 하락하면서 C 파동의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테슬라가 C 파동을 그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언제가 바닥일진 저도 모릅니다. 다만 피보나치 리트리스먼트에 따라서 가늠을 해보자면 여기 207달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174달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서 더더욱 정확도를 더하기 위해서 밸류에이션 또한 수행을 하는데 잘 보시면 지금의 테슬라의 프라이스 OCF 멀티플은 53.83배로 여전히 테슬라의 영업 현금 흐름 성장률인 28% 대비해서 2배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전히 고평가인 것이고 아까 보여드린 피보나치 리트리스먼트에 따라서 200달러 초반에 온다고 해도 테슬라의 프라이스 OCF 멀티플은 43배로 여전히 성장률 대비해서 고평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두 번째 단계였던 170달러까지 떨어진다면 프라이스 OCF는 37배 정도로 제가 바로 봤을 때는 28%라는 이러한 성장률 대비해서 프라이스 OCF 37배는 테슬라라는 프리미엄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며 저 개인적으로는 175와 202 사이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또 포지션을 천천히 잡아 나갈 것 같습니다. 물론 포지션을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는 원유의 펀데멘탈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원유주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반대로 성장주역에는 하반감량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장적 이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원유 펀데멘탈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반 거시금제 매크로를 접목시킨 다음에 테슬라의 밸류이션과 차트 분석과 함께 더해서 테슬라를 매집하기에 적정한 고건을 천천히 잡아 나갈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과 저희 네이버 멤버십 분들께 매번 중간 점검을 하면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분석들은 텔레그램과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